안녕하십니까 펠콘샵입니다 오늘은 아두파일럿을 미션 플래너를 이용해서 자동 비행 경로를 그리고 자동으로 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맛보기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결하는 방법은 텔레메트리를 이용해서 무선으로 연결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USB선을 이용해서 유선으로 연결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유선으로 연결을 해서 픽스워크에다가 미션 내용을 저장을 해서 나중에 이제 실제 필드에서는 유선에서 저장한 내용 그대로 그냥 비행을 할 수도 있고요 텔레메트리를 사용을 한다면은 이제 필드에 나가서 무선으로 그 자리에서 바로 생성을 한다거나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일단 저는 지금 USB로 연결을 해놨고요 미션 플래너에서 연결을 합니다 일단 연결이 제대로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기체를 이렇게 기울어보면은 화면에 움직이는 게 보이면 연결이 제대로 된 거고요 비행 계획 쪽에 들어갑니다 비행 계획 쪽에 들어가면은 지금 현재 저희 지도가 이렇게 나오고 지도 같은 경우는 우측에 보시면은 여기 기본적으로 구글 하이브리드 맵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다른 걸로 이렇게 변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보시고 좋은 걸로 적당히 골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냥 구글 하이브리드 맵을 쓰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여기에 H라고 적혀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홈 포지션입니다 저는 지금 홈 포지션이 잡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H가 이렇게 뜨는데 홈 포지션이 안 잡혀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H라는 표시가 안 뜨는데 처음에 지동을 걸면은 지동 걷는 위치가 원래 홈 포지션이 되기 때문에 크게 지금 당장은 미션을 만들 때는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일단 미션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은 화면 밑에 보시면 이렇게 목록이 좀 나오는데 여기에 하나씩 하나씩 추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래에 추가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웨이포인트 1번이 하나가 생기게 되는 거죠 첫 번째는 웨이포인트라고 되어있는데 일단 제일 처음에는 항상 들어가야 되는 게 웨이포인트가 아니고 목록 중에 보시면은 테이크오프가 있습니다 테이크오프가 이륙이죠 제일 처음에는 일단 이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알트라고 이렇게 있는 거 100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거 100m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100m 높이로 이륙을 하게 되는 건데 처음이기 때문에 저는 6m 정도로 설정을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미션 코스를 그리면 되는 거죠 여기 화면상에 빈 부분을 이렇게 누르면은 코스가 그려집니다 지금 2번 하면서 웨이포인트 2번의 웨이포인트 이렇게 하나가 생겼죠 여기도 보시면은 위도와 경도가 이런 식으로 뜨고 알트가 또 100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높이입니다 6m 그대로 유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클릭하고 또 클릭하고 이런 식으로 클릭 클릭 할 때마다 웨이포인트가 하나씩 추가가 되는 겁니다 추가되어 있는 웨이포인트들이 2,3,4,5,6,7 이런 식으로 추가가 되죠 높이가 전부 다 지금 100m로 기본값으로 설정이 되기 때문에 저는 전부 다 6m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다하고 나서 메인 마지막에는 마지막에는 웨이포인트 말고 랜드를 하셔도 되고요 랜드를 하게 되면은 그 자리에 착륙을 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 착륙을 하는 거고 아니면은 리턴 투 런치가 있죠 리턴 투 런치를 하게 되면은 홈 위치로 처음에 출발했던 위치로 되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리턴 투 런치를 하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리턴 투 런치보다는 랜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지점에서 착륙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제일 간단한 방법이고 아주 자세한 내용 같은 경우는 이 책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빅소크 드론의 정석 책에 보시면은 이 부분에 여기 보시면은 미션 플래닝이라고 해가지고 244페이지네요 여기서부터 상세하게 각각의 메뉴가 뭐 어떤 식으로 되고 뭐 높이 지정 어떻게 하고 코스 지정 어떻게 하고 책에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책을 구매를 하셔서 보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일단 웨이포인트를 지정을 하고 지정한 웨이포인트는 저장을 해야 됩니다 요거를 경로 지점 쓰기 버튼을 누르면은 요거를 지금 방금 전에 만든 그 경로를 기체에 저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기체 전원을 끄더라도 이 기체의 요 경로가 저장이 돼 있는 상태예요 만약에 기체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불러 오시려면은 자 일단 현재 저장되는 것들을 전부 다 지워볼게요 여기 X 버튼 요걸 누르면은 경로들을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부 다 삭제한 상태에서 방금 만든 경로를 여기에 지금 저장되어 있는 경로를 기체에 저장되어 있는 겁니다 기체의 빅소크 본체에 저장이 돼 있는 겁니다 요거를 불러 오시려면은 여기에 목표 지점 읽어오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예 방금 저장했던 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읽어와지죠 자 이제 실제로 요 방금 저장한 미션을 어떻게 실행을 시킬 수 있는지 그거는 밖에 나가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 미션을 실행을 하는 방법을 두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구동북도 실행을 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제 소송지에는 모드 스위치가 이렇게 할당이 돼 있어요 제일 위로 올리면은 로이터 모드 중간에가 알트홀드 그리고 제일 위로 올렸을 때는 오토 모드로 이렇게 할당이 돼 있고 미션 작세는 지금 저희 컨트롤러의 미션 플래너를 이용해서 입력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미션은 밑에 자리에서 이렇게 깻잎자를 그리며 한바퀴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미션을 주는 입력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드론의 드론을 드론 장소기에 떠 있죠 이거를 자동 모드로 비행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종기로 시동을 걸어야 됩니다 지금은 지금은 시동이 안 걸려 있는 상태죠 시동이 안 걸려 있기 때문에 프로펠러가 안 돌아가고 있는 상태고 이 상태에서는 미션은 실행이 안 되기 때문에 먼저 시동을 걸어야 됩니다 저는 지금 모드 1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조종기 스위치는 로이터 모드 로이터 모드 제일 위로 올리는 로이터 모드로 놓은 상태에서 트로틀 스틱을 제일 밑으로 내리고 러더 스틱을 오른쪽으로 끝까지 밀고 있으면 시동이 걸리겠죠 시동이 걸렸죠 시동이 걸리고 나면 스틱에서 손을 놓고 트로틀 스틱은 약간 올려놓은 상태에서요 저는 지금 양쪽 펜션이라서 트로틀 스틱 이렇게 가운데로 올라오죠 이제 조종기의 모드 스위치를 오토로 놓게 되면 자동으로 비행을 시작을 합니다 지금 키는 안 치고 있는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자동으로 미리 지정해 놓은 경로를 따라서 이렇게 코스를 그리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조종기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컴퓨터만 이용해서 자동으로 진행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자 컴퓨터만 이용해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에서 계획 탭에 들어갑니다 계획 탭에 알맞이 됩니다 데이터 탭, 데이터 탭에서 기본 각도는 여기에 계획 탭이 이렇게 되어 있죠 계획 탭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를 명령 탭으로 들어갑니다 명령 탭에 들어가면 왼쪽에 여기에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거기에 미션 스타트를 설정을 해 놓고요 이제 실행 버튼을 눌러줍니다 실행 버튼을 누르면 실행할 거냐 함 물어보죠 그래서 예스를 누르면 아직은 실행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시동에 안 걸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션은 실행이 됐지만 실제로 작동을 하진 않고요 이제 시동을 걸면 됩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시동 종료 버튼을 눌러서 시동을 걸 거냐 지금 기본적으로 시동이 안 걸리는 상태인데 강제로 시동을 걸 거냐 라고 물어보는 건데 왜냐하면 도전기 스틱이 위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강제로 시동을 본다고 하면 시동이 걸릴 거고요 시동이 걸리고 나서 자동으로 비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도전기는 조작을 하지 않는 거고 도전기는 가만히 있어도 가만히 있어도 드론이 알아서 자율 비행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보시면은 화면상에 드론이 지금 어두운 위치로 비행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경로들도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텔레메트리가 있어야 이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비행을 하는 도중에 자동 비행을 하는 도중에 자동 비행을 중단하고 도전기로 제어하는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비행을 하는 도중에 자동으로 제어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비행을 하고 있는 도중에 내가 도전기로 다시 조작을 하고 싶을 때요 자 한번 더 올려드릴게요 드론도 보이셨으면 좋겠는데 돌리지 마세요 빨리 돌리지 말고 안나와? 너무너무 재미있어 네? 먼저 올려야 될 텐데 자 이렇게 날고 있는 도중에 지금은 오토모드이기 때문에 내가 도전기를 이렇게 조작을 해도 드론이 움직이지 않아요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런데 내가 드론을 조정을 하고 싶으면 아까 전에 이 스위치 모드 스위치를 중간에 있는 알트홀드로 바꾸게 됩니다 알트홀드로 바꾸게 되면 이제부터는 다시 내가 드론을 조정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동 제어가 풀린다는 거죠 알트홀드로 한번 놓고 나서 알트홀드 상태에서는 바람이 불면 이제 드론이 날라가 버리기 때문에 비행을 하기 어렵죠 이거를 로이터 모드로 바꾸게 되면 바람이 불어도 그 자리에 가만히 떠 있게 됩니다 이제는 수동으로 제어가 되기 때문에 수동으로 제어를 해서 도로를 착륙을 시키던 원하는 위치로 이동을 하던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다가 다시 자동 모드로 놓고 싶으면 스위치를 다시 오토모드로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방금 전에 수행을 하던 작업을 마저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저는 지금 착륙을 하는 도중에 수동으로 돌렸었기 때문에 이제 다시 착륙을 마저 마무리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